일은 어떠냐? 아, 네, 좋아요. 뭐가 좋아? 아, 사람들도 좋고 편하고, 예. 네, 아버지는 일은... 옛날 똑같지 뭐. 네. 이제 뒤집을까요? 아, 그래? 어, 어, 그래. 오늘 나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야, 그럼 식초 맛으로 먹으냐? 네? 아, 저, 저는 이렇게 먹는 게 맛있어서. 아니, 고기부터 먹고 나중에 입가심으로 먹는 거지. 그거 배만 부르게, 그거. 그 셔서 무슨 맛이 나, 그게? 맛있는데. 아, 죽겠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아버지랑 아들 부자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아니었어. 아니, 밥 먹자고 부르셔 놓고 냉면에 식초 놓는 것까지 구박을... 아... 아... 아, 여보. 나 다음에 못 먹을 것 같은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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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